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일거수일투족, 특히 한마디 한마디의 발언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월 29일 날 조선일보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담당 기자들이 나눈 대화가 상시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기사의 제목도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끌기에 충분할 정도로 윤석열, 이번 선거는 성범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투표해야 바뀐다. 더 할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아주 압축적으로 기사의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김은정 기자와 김아사 기자의 취재 기사에는 아마도 그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3월 27일 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통화를 한 모양입니다. 대개 여러분 전화통화라는 것은 정문정답이기 때문에 아주 그 메시지가 압축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을 보면 이 땅에 양식이 있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특별하지 않고 오히려 평범한 그런 발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하도 수상하기 때문에 아주 평범한 발언이 너무나 특별한 이야기로 들려오게 됩니다. 발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당신은 보십니까? 그러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렇게 답합니다.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를 왜 하게 됐는지를 잊었느냐. 그것은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대한민국 제1, 제2 도시에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서 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그런데도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제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 현 여건이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을 뜻한다. 더 이상 방송을 하는 사람이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간결하게 핵심 메시지가 담긴 그런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에 무슨 특별한 이야기를 더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감행했고 다른 사람은 살아서 물러나는 선택을 했다. 한 사람은 죽음을 택했기 때문에 수사가 될 수가 없었고 다른 한 사람은 수사가 진행되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보궐선거가 치료지게 되었다. 그들은 정당의 규칙을 고쳐서 후보자를 내기로 결정했다. 비난을 무릅쓰고 규칙을 고쳤다. 국민들은 금세 잊어버릴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천억 원의 선거 비용은 선거 일탈의 비용 청구수로 국민들에게 날아오게 되었다. 그러면 온전한 시민이라면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정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옳은 결정이 무엇인지는 너무 확인하다. 올바른 결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명백하다.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들에게 당부하는 것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또 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윤 전 총장의 발언입니다. 시민들께서는 그동안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셨다. 시민들의 투표가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투표하면 바뀐다. 여기서 이제 저의 해설을 좀 더하면 단 윤석열 전 총장이 언급하자는 것은 투표하면 바뀐다. 그럼 투표하더라도 바뀔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투표하면 바뀐다는 것의 전제조건은 투표 과정과 개표 과정이 모두 다 공정하고 정직해야 투표하면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이 맞아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투표 과정뿐만 아니고 개표 과정의 정직성과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감시, 감독,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분명히 지적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것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민주정치라는 것이 시민들이 정치인과 정치 세력의 잘못에 대해서 당당하게 책임을 묻고 또 잘못했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하는 시스템 아닌가. 윤석열 전 총장은 야권 후보 선거운동을 직접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가라는 그런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제가 정리하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살아온 시민들과 함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상식과 순리와 정상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야겠다. 상식과 순리와 정상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야겠다. 정치는 마땅히 국민을 위한 정치여야 되지 정치는 자신들의 정파를 위한 정치라든지 자기 지지자들을 위한 정치여서는 안 된다. 세상사를 관통하는 모든 그 이치라는 것은 개인이든 단체든 나라든 책임을 지는 것이다. 성적 일탈로 잘못했으면 그런 행위자들과 그가 속한 정당의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다. 복잡하게 보이는 세상의 많은 문제들도 단순화하면 명쾌하게 정리를 할 수 있고 또 간단 명료한 그런 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있다. 결국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일환으로 이번 선거가 치료지는 것이고 유권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표를 던져야 될 것인가란 부분에 대해서도 행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표를 던지면 모든 것이 순리대로 아마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